페이지 3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밑줄 친 부분이 가르치는 대상이 내과 다른 거 찾는 거예요. 첫 줄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Dogs clearly pay attention to human language. 개들은 명백하게 주의를 기울입니다. 인간의 언어에 일단 이 글의 소재 누구? 멍멍이 멍멍이들 뭐하고 관련이 있다? 우리의 언어랑 관련되어 있네요. 하지만 Do they really understand words? 같은 단어가 반복이 됐습니다. language나 words나 비슷하죠? 그래서 이 글의 소재는 이제 뭐 단어 얘기하나? 언어를 얘기하나? 그렇게 보고 가면 돼요. Or only tons of voice. 목소리의 어조에만 반응, 이해를 하는 걸까? 아니면 단어를 정말 이해하는 걸까? 라는 질문을 던졌어요. 이 1번은 누구겠니? 멍멍이 In a recent study 최근 연구 자료에 따르면요. 이 조사자들은요. train, 훈련을 시켰습니다. 자, 패독스의 환경들로 하여금 Lie inside of brain scanner. Lie, 누워있어래요. inside, 안에. 어디? brain scanner. brain scanner 안에 좀 누워있어래. without moving, 움직이지 말고. 자, 그림 한번 보여줄게요. 이게 brain scanner죠. 지금 보이죠? 멍멍이가 이렇게 딱 누워있어요. 헤드폰을 딱 꽂고. 실제로 있었던 실험입니다. 지금 여기도 보이죠? brain scanner 안에 이제 이렇게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자, 저기에서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누워있어라고 했더니 이렇게 훌륭하게 또 말을 잘 듣고 실험을 할 수가 있네요. 그래서 얘가 지금 뇌를 측정하고 이렇게 조사하는 거죠. 멍멍이들이 엄청 많다. 그죠? 이 사진 봐봐. brain scanner에 이렇게 많은 멍멍이들 이렇게 테스트를 했습니다. 2020년 정도네요. 자, 그리고 심지어는 얘네들 귀에 헤드폰을 이렇게 딱 꽂아줘요. 자, 그리고 들어보렴. 정말 랭구지를 이해하는지를 테스트한 거예요. 자,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line calmly inside. 여기 조용히 이렇게 누워있으면서 얘네들은요, 멍멍이들은요. 듣습니다. 무엇에 의미 있는 단어를. 자, 그러면 지금 반복된 단어가 뭐야? words, meaningful words. 이거죠. sometimes a happy tone and sometimes in a neutral one. 행복한 어조로도 들을 때 있고요. 중립적인 어조로 들을 때도 있어요. they also heard meaningless words. 그리고 의미 없는 단어를 들을 수도 있죠. while listening to the words. 이렇게 단어를 듣는 동안 강아지들은요, 개들은요. process meaningful words. in their brain's left hemisphere. 자, 키워드. 쭉쭉쭉 색칠할게요. 개들은요, 처리합니다. 의미 있는 단어를 어디에서? 좌방구에서. 그들의 left, 반, 왼쪽. hemisphere 하면 반구죠. 뇌요, 뇌. 동그랗잖아. 그래서 좌방구, 우방구 하잖아요. 좌방구에서 언어처리 능력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키워드입니다. 앞에까지는 지금 훈련하는 내용이에요. 한마디로 이거 실험 환경이죠. 실험에 대한 환경. 그 다음에 실험에 대한 결과. 해봤더니 결과. 어떤 결과가 일어났어? 의미 있는 단어는 meaningful words를 왼쪽 뇌에서 처리를 하더라. 어조와 상관없이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이제 핵심 표현들이 나오겠네요. 그들은 이해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각각의 단어들을. 단지 어조만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단어를 이해한다는 거죠. in which they were set. 자, 여기서 돼 있는 누구겠니? 나 앞에는 개였는데, 여기서는 이게 되겠죠. individual words. 개개인의 단어들이 들릴 때, 들릴 때, 들리는 데 있어서, 그런 어조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어조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단어 각각을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연구자료의 결과가 이렇게 제공이 되었을 때, 아마도 우리는 뭐 하면 안 된다? 이건 그냥 뭐 이렇게 침새 같은 마지막 표현이네요. we shouldn't use a cheerful voice. 막 밝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when we tell our dogs, 우리 강아지들한테, they are going to the vet. 수의사한테 갈 거야 라고 할 때, 강아지가 겁먹을까봐, oh, we are going to the vet.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we are going to the vet. 해도 다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cheerful하게 말해도, 개는 이미, 오늘 vet 이란 단어를 이해하기 때문에, 오늘 아프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자, 이 글의 그러면 주제가 뭐가 되겠습니까? 개들은 인간의 단어를, meaningful words를 이해한다, 못한다, 이해할 수 있다가 되겠습니다. 자, 내용은 쉬었고요. 답도 이렇게 쉽게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서수령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서수령입니다. 118페이지에 3번, Why did the researchers choose to vary the tone of voice when presenting meaningful words to the dogs? 자, 이 부분이에요. 이렇게. 강아지들에게 의미 있는 단어를 보여줬을 때, 왜 리서처들은요, 톤을 다르게 했을까요? 자, 이 질문이 약간 어렵습니다. 너희들이 생각을 해야 돼요. 왜 톤을 다르게 하는 것을, 이렇게 조사를 같이 했을까? 아까 이 부분이 어디 나오니, 일단 전체적으로 한번 지워볼게요. 자, 톤을 다르게 했다라는 표현이 이 부분에 나옵니다. 주황색으로 색칠을 쭉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브레인 스캐너 안에 누워가지고 의미 있는 단어를 들으면서 얘네들이요, 해피톤, 그리고 뉴트럴톤, 이런 다양한 것들, 그 다음에 심지어는 meaningless words까지 다 들었어. 이렇게 한 이유가 있죠. 왜 그럴까? 무엇을 파악하기 위해서? 무엇을 파악하기 위해서? 그렇지. 얘네들이 이거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이 부분을 너희들이 잘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작성하면 되겠니? 자, researchers, researchers, 연구자들은요, would want to know, 또는 would figure out, 알고 싶어 해요. whether, 인지 아닌지를 붙이면 되겠습니다. whether, dogs could understand meaningful words, or not,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톤을 다르게 한 이유는요, 너희들이 여기서 아예 자체로 영작을 해서 작성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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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